원년 가을 7월 17일 병신일 태조가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이보다 먼저 그달 12일 신묘일에 공양왕이 태조의 사택으로 행차해서 술자리를 베풀고 태조와 맹약하려고 했기 때문에 의장행렬이 이미 늘어서 있었다. 시중 백응념 등이 왕 대비께 아뢰했다. 지금 왕이 어리석어서 임금의 법도를 잃었고 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떠났습니다. 더 이상 사직과 백성이 주인이 될 수 없으니 그를 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왕 대비의 교지를 받들어 공양왕을 패하기로 사안이 확정되자 나무는 문화평리 정희계와 함께 교지를 갖고 북천동의 시좌공에 가서 교지를 선포했다. 공양왕이 부복한 채 명령을 듣고 말했다. 나는 원래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나를 억지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 성품이 불민해서 사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니 어찌 신하들의 뜻을 거스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여러 번 흘렸다. 마침내 왕위에서 물러나 원주로 갔고 백관들은 국세를 가져다가 왕 대비전에 두고 모든 정무를 말씀드리며 결제를 받았다. 13일 임진일의 대비가 교지를 내려서 태조를 감녹국사로 임명했다. 16일 을미일에는 백응령과 조준희, 정도전 김사형 이재 이화 정희계, 이지란 남은 장사길 정총, 김인찬 조인옥 남재 조박, 오몽을 정탁 윤호 이민도, 조견 박포 조영규 조반, 조온 조기 홍길민 유경, 정용수 장당 안경공 김균, 유원정 이직 이근 오사충, 이서 조영무 이배규 이부, 김노, 손흥종 심효생 고여, 장지화 한부림 한상경 황거정, 임원중 장사정 미녀익 등 대소신료와 퇴직원로 등이 국세를 들고 태조의 사택에 찾아가니 사람들이 마을 골목을 가득 메웠다. 대사원 민계가 불쾌한 모습을 안색에 드러내고 얼굴을 예면한 채 말이 없었다. 남은이 그를 쳐서 죽이겠다고 하자 태자가 말했다. 돌이상 죽여서는 안 된다. 하고는 완강하게 말렸다. 이날 마침 친족의 부인들이 태조와 강비를 뵙고 물에 말아서 밥을 먹다가 부인들 모두 놀라서 북문 밖으로 흩어졌다. 태조는 사택의 문을 닫아 걸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전역대가 되자 백응념 등이 문을 밀추고 바로 앞마당으로 들어와서 국세를 대청마루에 놓았다. 태조가 황망해하며 어찌할 줄 몰랐다. 이천후에 부축을 받고 겨우 침실 문 밖으로 나오자 관료들이 늘어서서 절하고 북을 치면서 만세를 불렀다. 태조가 심히 불안해하며 안절부절하자 백응념 등이 말씀을 마쳐 왕위에 오르시기를 권했다. 나라에 임금이 계신 것은 위로는 사직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고려는 시조 왕권께서 건국해서 지금까지 거의 500년이 됐는데 공민왕에 이르러 아들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권신들이 세도를 부려 자신들의 독점한 권력을 다지려고 거짓으로 요승 신돈의 아들 신우를 공민왕의 후사라 칭했습니다. 그렇게 왕위를 도둑질해 있은 지가 15년이 됐으니 왕씨의 제사는 이미 끊겼던 겁니다. 신우는 푸악한 짓을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군대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하려는데 공께서 맨 먼저 대의를 주창하시면서 천자의 땅을 범할 수 없다 하고는 군대를 돌이키자 신우는 자신의 죄를 앓고 두려워하면서 왕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이색 조민수 등이 신우의 장인인 이임과 결당해서 그 아들 창을 왕으로 세워서 왕씨의 후사는 두 번이나 패해졌습니다. 이는 바로 하늘이 공에게 왕위를 명한 것인데도 공께서는 사양하시며 왕위에 오르지 않고 정창 부원군을 추대해서 국사를 처리하게 하심으로써 사직을 받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예전 신우의 악행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인데 그 이색 우현보 등은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고 신우를 데려다가 왕위를 회복시키려고 모의했습니다. 간교한 죄상이 드러나자 죄를 모면하려고 그 패거리 윤희 2초 등을 몰래 보내서 중국에 들어가 본국이 배반했다 하고는 친화에게 중국의 군대를 동원하도록 부탁해서 본국을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계략이 실행됐다면 사직은 폐허가 되고 백성도 또한 거의 소멸됐을 겁니다. 그런 짓까지 하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간관과 헌사가 상소를 번갈아 올려 말합니다. 이색 우현보 등이 사직에 죄를 짓고 백성에게 재앙을 기졌으니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하며 글을 수십 번 올렸는데 정창군은 인척관계라는 이유로 법을 어기며 변호하고 권장을 쳐서 언관을 쫓아내니 중앙과 지방의 간악한 자들은 법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김종현은 도피 중에도 결당해서 반란을 꾀하고 김조부 등은 내부에서 그 반란에 내응하려고 하니 내란의 발생이 날마다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창군은 사직과 백성을 위한 일은 생각지 않고 사적인 은혜를 베풀며 민심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만약 범법자가 있어도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리를 해서 발탁하고 이명합니다. 서경 말대로 범죄자들이 짐승처럼 꼬인다 하는 겁니다. 공께서 왕을 세우도록 하신 것을 말한다면 공로가 국가사직에 이르며 대의를 가려 회군하신 것을 말한다면 은혜가 온 백성에게 이릅니다. 그런데도 근신들과 분여자 환관들의 모함을 듣고 죽을 곳에 배치하거나 또 강직해서 아첨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를 줍니다. 모함하고 아첨하는 자들은 출세하고 충성하고 선량한 자들은 좌절합니다. 정치형벌의 원칙이 없어 백성들이 생활에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하늘이 잘못을 지적하려다 보니 별자리도 자주 변하고 괴이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창군도 자신이 임금의 법도를 잃었다는 걸 압니다. 민심이 떠났고 사직과 백성의 주인이 될 수 없자 물러나와 사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군대와 국정업무는 지극히 복잡하고 중대하니 하루라도 다스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의당이 왕위에 오르셔서 신령과 백성의 기대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태조가 완강히 거절하면서 말했다. 예로부터 제왕이 되려면 천명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나는 참으로 덕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왕위에 오르겠는가 하면서 끝내 응하지 않았다. 대소신려와 퇴직원로 등이 둘러싼 채 물러서지 않으면서 왕위에 오르시기를 간절하게 권했다. 그날 태조는 마지못해 수창궁으로 행차했다. 백관들이 국문 서쪽에서 줄을 지어 영접하자 태조는 말에서 내려서 걸었다. 궁전으로 들어가 왕의 자리까지 가는데 어좌를 피한 채 기둥 안쪽에 서서 많은 신하들의 축하 인사를 받았다. 육조판서 이상의 관리에게는 전상에 오르게 하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재상이 됐을 때도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직무를 완수하지 못할까 항상 두려워했다. 어찌 오늘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내가 만약 몸만성하다면 필마로도 피할 수 있지만 지금 마침 병에 걸려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경들은 각자 마음과 힘을 합해서 부덕한 이 사람을 보좌하라. 그리고는 예전 왕조의 중앙지방의 대소신료들에게 예전대로 정무를 보도록 하명하고 사택으로 돌아갔다.